규정문화사가 제공하는 3.1교회 전병웅 목사님의 특별 부흥집회 실왕 녹음 테이프 파워 인생 모두 다섯 개 테이프 중에서 세 번째 테이프의 뒷면입니다. 앞면에서 계속하여 고린도우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3.1교회 전병웅 목사님이 질그릇 속에 있는 보화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0년 단위로 하나님께서 한 번 치시고 또 한 번 치시고 또 한 번 치시더라고요. 선명회에 오재식 회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평양 출신이라서 저하고 자주 만나게 됩니다. 물어봤어요. 그때 그 총회를 했던 서문막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가봤더니만 김일성 광장이 됐댑니다. 흔적도 없대요. 지금 흔적도. 김일성 광장이 돼서 그냥 도로가 돼버렸대요. 평평하게 아스팔트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작년부터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회를 갔습니다. 기도회가 뭐냐? 우리 민족의 죄악을 넣고. 느에미아 1장에 보면 우리 아비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구절이 납니다. 젊은이들 신사참비 무슨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비의 죄악까지 철저하게 회결했어요. 열흘 동안 회결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책자로. 한 100페이 정도 되는 거.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범하였던 죄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죄악들을 다 적었어요. 회계 제목들을. 그러니까 이 10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그거 읽어가면서 정말 재정식 갖고 기도했습니다. 읽어가면서 너무 졸릴 때는 대수해 가면서 하나님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죄악을 범치 않겠습니다. 열흘 동안 그거 하고 나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전부 통곡을 합니다. 통곡. 민족의 죄악을 놓고.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했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금년이 신사참배 60주년. 황갑입니다. 황갑. 1938년, 1998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적어도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서 신사참배에서 철저하게 회개했느라. 우리 눈물 흘려 기도했느라. 그리고 이민족이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하는 죄악을 범치 아니하겠느라. 고백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구조조정 아닙니까? 모든 부흥은 회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회계를 따서는 진정한 부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비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전 붙들기 이전에 회계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회계의 모습.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 씻어내버리고 그다음에 주님이 주신 우리의 놀라운 비전과 사명과 꿈을 안고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좀 정직해지고 진실해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계하고 그리고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깨끗한 옷이 있다 할지라도 목욕하지 않은 옷을 입으면 뭐 하겠습니까? 깨끗한 옷 입고 나갈 때 잘못하는 일이 뭐죠? 더러운 시궁창에 빠졌으면 나와서 목욕부터 해야 돼요. 목욕부터. 이 민족이 필요한 메시지는 회계입니다. 회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비전이라는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받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우리 속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같이 돼지도 않은 목사가 갑자기 이름이 알려져서 돌아다니다 보면 건너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엎드려 기도합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굉장히 교만해요. 칭찬 듣기를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때 설교를 잘하다 보면 교인들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이런 생각해요. 내가 누굴 닮아 이렇게 설교를 잘하지? 이러다가 어떻게 하나? 30대 이렇게 잘해서 40대 되면 뒤에 힌트에 둘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가서 은근히 설교 잘했다. 은혜 받았다. 이 소리를 들으려고 도사리고 있어요. 큰일 나겠다. 벼락 맞겠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요즘에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교 죽었을 때 나가서 비난을 다 넣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설교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할 때 안 나가요.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이 유혹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저로서는 솔직히 말하면 엄청난 발버둥의 발버둥. 그거 안 하면 저 감당을 못하겠어요. 감당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하등이 교만을 감당을 못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터졌으면서도 저는 그랬거든요. 제 교만의 싹은 예전에 다 죽었어. 정말이에요? 제가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제가 어려움 당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밑바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밑바닥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낮추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하나님 이게 바닥이죠. 하나님이 더 낮추더라고요. 또 물었어요. 하나님 이제 더 없지요. 이 지하도 대체 몇 층이에요? 하나님께 거기까지 낮추다가 나중에는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빠질려면 빠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가 얻어 터진 사람입니다. 얻어 터진 사람. 그런데 그 수렁까지 내려갔던 사람이 올라오니까 다시 또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내가 잘난 줄 알고.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촛대에 옮겨가 버리면 아무것도 안 이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쓰임 받는 비결이 뭐냐.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저는 우리는 다 교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겸손 집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겸손 집회요. 다 엎드려가지고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비난해주고 털을 낮출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주님만을 항상 향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속사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그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속사람이 강한 사람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랬죠. 왜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랬죠. 왜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랬죠. 이유가 뭡니까? 위가 알려졌기 때문에 위가. 지금부터 40년 전에 서베를린이 봉쇄되지 않았습니까? 동독과 소련에 의해서 봉쇄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사방 측에서 2분마다 한 대씩 비행기를 뛰었죠. 그래서 뒤에서 공수를 했죠. 먹을 걸 던져주고 그다음에 의약품을 던져주고 결국 그거 1년 정도 지속하다가 소련이 손을 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방에 아무리 우겨쌈을 당한다 할 텐데 우리는 어딘 열려있습니까? 하늘은 열려있다. 하늘은. 그래서 평상시에요. 하늘이 열려있는 사람과 안 열려있는 사람들은 시험당해봐야 합니다. 시험당하기 전에 사람들이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성도의 능력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보면 하늘에 공급권이 있는 사람과 얻는 사람들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어도 하늘에 공급권이 있는 사람들은 여유 만만입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공급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공급권이 없던 사람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면 다 죽는 줄 알아요. 큰일 났다고 그러고 안절부자라고 펄펄 튑니다. 펄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속사람이 살아있는 백성이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에 뚫린 하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지난번 춘천에 갔었습니다. 춘천에 갔더니만 거기 계신 분들이 식사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특이한 집에 갔어요. 춘천에서 버스를 타고 한 15분 정도 나가니까 농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농장이 어디냐? 멧돼지 농장이었습니다. 멧돼지. 멧돼지 고기를 썰어다가 이렇게 구워서 주는 데였습니다. 참 맛있게 먹었는데 빨리 먹고 나가보니까 멧돼지들이 거기에 한 20여 마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멧돼지에 대해서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저한테 설명해 주더라고요. 멧돼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턱이 있나요? 뭘 좋아합니까? 도토리를 그렇게 좋아해요. 도토리. 멧돼지는 도토리를 보면 눈이 뒤집힌대요. 도토리.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멧돼지가 도토리를 먹다가 도토리를 다 먹어서 없잖아요. 그러면 땅을 판대요. 왜 땅을 팝니까? 도토리가 땅에서 나오는 줄 알고. 만약에 제가 멧돼지 언어를 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제가 가서 그 말을 했다. 야, 이 돼지 같은 놈아. 뭐 돼지니까 돼지겠죠. 이 돼지 같은 놈아. 도토리가 땅에서 나오니 도토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야. 굳이 도토리를 먹고 싶으면 도토리나 하고 밑등을 흔들든지 가지를 흔들어야 떨어지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다고 해요. 온갖 좋은 건과 능력 있는 것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건데 우리는 삽질 않는 신앙입니다. 삽질 않는 신앙. 제가 서울에 어떤 교회 그런 교회 봤어요. 보니까 교인들은 하여튼 그 복사님 지론이 그예요. 자고로 교인은 굴려야 된대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거기 허구한 날 모이래요. 모여, 집합, 해산, 집합, 해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뭐냐 하면 자고로 굴려야지 교회는 굴러간대요. 말썽이 없대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그 교회는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그거 하지 말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도회를 갔던지 뭐 그런 걸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한번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부족할 때 그러죠. 우리 더 열심히 뛰읍시다. 우리가 열심히 없어서 일 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응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의 승리와 성공도 그렇고 전부 다 온갖 좋은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도로만 잘 닦을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의 길 그 영적인 길이 8차선, 16차선으로 넓게 넓게 열려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중한 종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확신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좋아진다는 거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고요 주님과의 교제가 있으면 강대상에 올라와서 한 1분만 묵상해도 가슴에 불이 올라와요. 불이 그런데 영적인 생활이 소홀히 돼서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러면 여기서 30분을 불을 짚고 찬송을 수백 곡을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설교할 때 잘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목사도 이런데 성도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영적인 도로가 좀 넓게 넓게 열려있어서 매 순간마다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는 우리 하나님의 귀중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 사랑객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영적인 길이 넓은 길로 열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뇌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냐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속사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이 뭘까요? 답답한 일 답답한 일을 생각할 때 간단하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답답한 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나이는 차지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잘 안 되고 취직은 해야겠는데 잘 안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충성했는데 열매는 안 드러나고 제가 성경을 보니까 누가 제일 답답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사병경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신라였던 것 같아요. 바울과 신라가 빌리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럴 때 귀신들이 여종이 하나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면 귀신을 쫓아내버렸죠. 생각으로 보세요. 전도제에 가서 전도가 잘 안 됐는데 귀신을 쫓아 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이 빌리뽀에 큰 부흥이 있겠구나. 그럼 마음 안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부흥은 커녕 여종의 귀신을 쫓아 냈다고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뭐가 꼬이는 거죠.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열리기는 커녕 거의 길이 막히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때로 나가는데 뭐가 막혀버려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전화했던 교회에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벌 때같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드디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가다가 이제 청년들이 2천만, 3천만 모이면 어떡할까? 바로 잠잘 때 그것만 꿈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길이 열리기는 커녕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져요. 쫓겨나는 일이. 얼마나 답답해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나 별로 다른 거 없었죠.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바울과 신라가 그때 감옥 속에서 뭘 했죠? 기도와 찬송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막힌 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충만하게 기도하고 찬송하라고 그 자리에 세워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장벽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뚫어집니다. 여러분 장벽이 있습니까? 그 있는 자리에서 찬송하십시오. 더 앞서지 말고요. 하나님의 다 뜻이 있기 때문에 막아두는 것입니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기도가 충만해지고 찬송이 충만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옥문이. 그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 간수, 감옥의 간수가 회심하게 됐습니다. 그때 나온 게 4경기 16장, 31절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빌립보에서의 사건이 가장 놀라운 이적의 사건으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으십니까? 기도로 뚫으십시오. 기도로.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찬송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5월 달부터 철야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앉은 자리가 60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철야 기도 오면 600명이 다 찼버립니다. 그래서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늦게 오면 밖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춥다고 집에 가버리고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철야 기도할 때 느꼈던 게 이거예요. 처음보다 답답한 제목들을 다 갖고 와요. 다 갖고 오는데 11시부터 4시까지 5시간 동안에 스트레이트를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일에 우리는 감상금 들을 때 제가 헌금 제목을 읽어주거든요. 읽어주고 있는 때 하나님 이런 답답한 일이 있었는데 기도로 말리면 뚫렸습니다. 역전이 됐습니다. 제사드리는 거 반대하는 집안이 있었는데 오히려 기도하고 나갔더니만 이제는 추도 예배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 일들이 막 기적들이 속출하고 있다가 기적들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 빌리포 감옥 속에 있던 바울과 신라와 마찬가지로 기도와 찬성으로 뚫을 수 있는 우리 권능의 백성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그렇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공격을 받아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공격을 받을 정도로 우리는 질그릇으로 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약하지만은 않다는 또 이상의 역설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보면 좋습니다.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종이를 갖고 어떤 사람이 손가락으로 뚫려 있죠. 얍하고. 그거 안 해봤습니까? 저만 해봤는가 봐요. 저 얘기 많이 했거든요. 볼펜으로 뚫렸다. 두 장 뚫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종이 한 장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하죠. 볼펜으로 찌르면 뚫리는 거죠. 손가락도 뚫리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러나 거꾸로 봅시다. 이 종이 한 장을 빨간 벽돌 뒤에 붙여놓고 뚫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손가락이 부러지죠. 손가락이. 그렇죠? 우리는 종이 한 장과 같이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빨간 벽돌 같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겉으로 볼 땐 종이 한 장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러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백성들은 강력한 존재입니다. 강력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 없는 백성들은 무슨 싸움을 벌이느냐? 나는 종이 두 장짜리 두께야. 그런다고요. 두 장짜리 송곳으로 뚫으면 되죠. 나는 열 장짜리 종이야. 내가 얼마나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인지 알았는데 명문대 출신이고 돈도 있고 없는 게 없어. 미세까지 다 갖췄어. 그런다고요. 열 장짜리 마찬가지 마분지죠. 별거예요. 종인 종이죠. 뚫으면 다 뚫린다고요. 우리의 싸움은 내가 몇 장짜리 종이 겹쳐놨냐? 그 싸움이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내 안에. 내 뒤에 누가 계시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은 핍박받아도 내 뒤에 빨간 벽돌보다 더 강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히 서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 앞에 있는 대적들이 있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솔직히 말해서 별로 겁이 안 나요. 왜 그러냐?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문제 있으면 또 기도하면 되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대신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도발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뒤에 예수님이 계신 강력한 질그릇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를 보면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넘어지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진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오뚜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뚜기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만 하면 넘어져도 일어나요. 저는 우리 교인들 훈련시킬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시험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활란이 없습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는데 왜 시험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데 왜 활란이 없어요? 저는 예수 못 믿어서 활란이 있었나요? 저도 활란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활란이 없다고 가르치는 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활란이 있다 할지라도 일어서게 만드는 오뚜기로 만들어야 돼요. 그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만드느냐. 그 중심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넘어져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뚜기가 넘어지는 거 걱정합니까? 오뚜기가 넘어지는 거 고민하는 오뚜기 봤어요? 오뚜기입니까? 그게? 본질상 오뚜기가 아니에요. 오뚜기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게 재밌잖아요. 잠깐만 쓰러트리잖아요. 또 일어났네. 또 일어났네. 그래서 막 집어던지잖아요. 던져도 일어납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뚜기가 고민할 문제는 뭐죠? 막 집어던지다가 가운데 붙어있는 본드로 붙어있는 그 추가 떨어질 때가 문제죠. 떨어지면 넘어졌다가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뚜기는 모든 정신을 중에서 뭐만 질문하면 돼요? 추가 내 가운데 붙어있느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그거 하나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 지금도 그래요. 우린 젊은이들 성교를 갈 때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제주 성교 그러면 지난 여름에 우리가 450명쯤 갔습니다. 제주 성교 가면 우리 본부에 있을 때 거기서 남북 제주군에 다 흩어버려요. 그러면 멀리는 한 2시간쯤 갔다 돌아와야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목사 걱정도 되죠. 팀장 하나 맡겨놓고 젊은이들 10대 명을 보낸다고요. 팀씨.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도 걱정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각 팀에 뛰어난 리더들을 세웠기 때문에. 걔네들이 거기에 추입니다. 추. 그 한 사람을 믿고 10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걔는 거의 생명 걸고 순교할 각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한 사람을 보고. 또 하나 사람 속에 들어간다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어떤 환경과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넘어졌다가도 일어서더라고요. 어떠한 도전이 늘어더라도 일어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훈련은 무엇입니까? 환란 없게 해달라. 밤낮 그런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참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목사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환경 신경 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를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필 문제는 겁니다. 고난이 이런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마지막 유익이 뭐냐?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난당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로 드러나요. 최고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으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깨어질 때 주님의 영광이 최고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두 가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는 고난당하면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그것 깨닫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역사실 하나님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걸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금은보화가 있는데 금은보화가 가장 극명하게 영광을 드러낼 때가 언제입니까? 그 금은보화가 들어있는 질그릇을 들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발에 걸려가서 턱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하면서 질그릇이 깨지면서 오색 찰나는 금은보화가 흩어졌을 때 멋있지 않습니까? 안 멋있는가 보죠? 그릇이 아까워요? 그런 게 참 멋있더라고요. 탁 넘어질 때 쨍 하면서 금은보화가 막 쏟아질 때 하나님께서 말해 그런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허둥이 테일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깨질 때에만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곤 하였다. 우리가 깨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깨질 때. 제가 지난번에 우리 꼬마 애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1학년이기 때문에 제가 학교 운동회를 한번 가봤어요. 운동회 하는데 이런 거 있죠? 이게 바구니 두 개 이렇게 엎어놓고 종이를 살짝 붙여가지고 공 던지면 이거 터져가지고 꽃을 쑥 쏟아지는 거. 설명이 잘 안 됐습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던지면 쏟아지는 거. 그런데 어떤 아줌마가 하나 만들어 온 걸 얼마나 풀을 열심히 붙여놨는지 암만 던져도 안 깨져요. 암만 던져도. 분위기 되게 썰렁하더라고요. 던져가지고 깨져가지고 꽃을 쏟아져야지. 애들이 박수치고 좋아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무슨 강제 본드로 붙여놨는지 암만 해도 안 떠져요. 암만 해도. 뜯어가지고 뜯어내려고 해도 안 떠져요. 알고 봤을 때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인생이 이럴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시댓도록 깨지기를 원하세요. 깨지기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우리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언젠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하다가 울 때가 있어요. 지난주간에서 설교하다가 울었어요. 왜 우느냐 하면 설교를 하는데 처음부터 제 얘기더라고요. 너무 내가 어떤 의미에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참 내가 이게 무슨 놈의 목사가 이 모양인가 쭉 얘기하다 보니까 다 제 얘기예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울었어요. 용서해달라고. 이게 다 내 얘기라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참 이상한 교인들이죠. 그러면서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때나 느낀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깨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교인들도 은혜를 받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슨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까? 나는 질그릇인데 잘 안 깨지는 질그릇이야. 나는 본 차이나야. 맨날 이런 거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 놈들은 그냥 망치로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박살을.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내가 깨질 때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잊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아가 있습니다. 시시 때 때로 깨져야 됩니다. 여기서 깨져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깨져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모든 연약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렇게 경건의 모양이 없는 목사를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저를 만나보고 난 다음에 저부로 위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다못해 오목사님도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조상 잘 만나면 턱이야.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는 섭섭했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군요. 저한테는 안 맞을 것 같은데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조상 잘 만난 턱이야. 그래서 저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저는 이를 갈았지만. 하여튼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깨짐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김사만 목사님. 저는 그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이 교회가 아마도 서울 시내 자리가 없어서 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두 교회가 있다 그러면 명성교회와 삼일교회 두 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또 이렇게 교만함을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30대 초반에 결핵에 걸리셨다면 결핵에. 결핵에 좋다 그래서 천호동에 가서 소머리를 그렇게 많이 먹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소머리를 수백 개 먹었대나요? 소머리 먹으면 결핵이 낫는다고. 그러니까 6개월마다 엑스레이 찍어보면 위장병의 간의 병 하여튼 움직이는 종합병은 이분이 완전히. 그래서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면 465장이랍니다. 특별 4절.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수 있는 게 아주 없네. 이분은 설교할 때 이 노래도 부르시더라고요. 참 은혜가 돼요.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나를 사랑하사. 이렇게 쭉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고난당하기 이전에는 세계의 반쪽밖에 보지 못했다. 여러분이 달이 있으면 우리의 달을 다 보는 겁니까? 태양빛이 비친 부분만 보는 거죠. 보름달이라 할지라도. 그 뒷면이 있잖아요. 이면이.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이 밝은 면만 보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만 전 세계 반밖에 보지 못해요. 반밖에. 그런데 내가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반쪽을 보게 되어오너라.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밤낮에 행복하게 별 시험도 없이 살아갈 때는 인생이 비조님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승승님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면서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의 아픔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런데 깨닫게 되더라고요. 소외된 사람의 아픔이 바로 이런 거구나. 병든 사람의 아픔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넓히기 위해서. 여러분 전 세계에 많이 돌아다닌다고 시야 넓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 고난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 겉에 보이지 않는 이면을 보여주시나요? 이면을. 그럼 깊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깊이가? 옛날에 제가 설교 들을 때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께서 어떤 친구 목사님과 어떤 젊은 설교자가 하는 설교를 들었댑니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위어스비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대요. 뭔가 설교는 잘하는데 뭔가 좀 빠진 것 같더래요. 옆에 있는 친구 목사님한테 물었대요. 저 젊은 목사님이 설교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대요.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아? 그랬더니만 그 친구 목사님이 그런 대답을 하시더래요. 저 젊은 목사님은 마음이 깨져야 돼. 마음이 깨져야 돼. 얼마간 고난의 체험을 하고 나면 훨씬 더 훌륭한 설교가가 될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설교가 뿐만 아닙니다. 모든 인생에 깊이가 있고 폭넓게 보기 위해서는 고난당해야 됩니다.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왜 주십니까? 우리의 눈을 넓게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전에 제가 신림에 있는 원주 옆에 있는 신림 가난 농군학교를 갔습니다. 가난 농군학교를 갔을 때 그 김용기 장로님의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기도처. 기도처 그 안에 들어가니까 무슨 팻말이 있느냐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붙구실에 써 있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분은 참 자존심 있는 분 아닙니까? 자기가 기도실에 들어가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하루에 4시간씩 기도했답니다. 4시간 기도하면서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느라 이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는 의식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라 각각의 직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매무너지냐 여러분 경제인들 같으면 기도하는 경제인이 내가 있다 경제에 안심하라 외쳐야 됩니다. 저는 자신 있게 외칩니다. 한국교회 염려 붙들어 매두십시오. 한국교회 절대 안 무너집니다. 왜요? 우리가 있습니다. 깨서 기도하고 올 건데요.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젊음을 불살을 건데요. 그게 안 되면 내 피와 눈물과 땀 다 쏟아버릴 건데요. 한국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깨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기 있는 처소에서 기도의 파주꾼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전체를 기도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백성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민족과 이 사회와 모든 것들을 짊어질 수 있는 기도의 용장되게 해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조국이 한숨에 하라 우리가 있다고 외칠 수 있는 백성들 기원하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린도우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3일교회 전병욱 목사님이 질그릇 속에 있는 보화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네 번째 테이프 앞면에는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장작권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